야 다시! 야 박테리아 다시 가. 야 다시 가. 경비는 좀 필요 없고 처음에 사무실 플러스? 외교동강 갑시다. 이걸 그러면은 좀만 더 전략적으로 해보자. 처음에 조금 이상하게 했어. 야 병... 잠깐만! 일단 카이로? 오케이. 여기다가 사무실 하나 짓을게요. 아 잠깐 기술... 아 먹중한 기술연구 야 이거 리낀 각이다.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해 다시 해. 이거 아니야. 기술연구 안했어. 너무 급하게 한다고. 다시 가. 야 왜 이렇게 얘들이 전략적 유충기를 잘 못... 야 이거 실화냐. 이거 실화냐? 흐흐흐흐흐흐흐흠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저렇게 필요가 없는거 같애 인구 늘리자 보니까 4명이 그렇게 많은거 같진 않아요 해서 사무실 하나 좀 초반에 돈 좀 모아놓고 선종료 아 위로 야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위로 퍼지고 하루로 보관의 자조들이라면 컬트 종교단체가 신도들에게 질병은 신이 뜨시며 선택받은 소수를 증명하기 위해 시험이라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감염이 되어 영국 구원과 사후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식 재고 운동 해야되는데 돈이 2만원이나 들죠? 해야돼 오케이 요기 그러면은 요기 저기 저거 일단 격리방어 시키고 이러면 돈이 없는데 잠깐 멕시코시티에다가 사무실 하나 더 지을까 일단 초반에 돈 좀 끌어모을게요 얘가 퍼지면 안되는데 위쪽으로 아 진짜 좀 제발 야 뭐했다고 벌써 이정도야 일단 의사를 일단 일단 치료하고 오케이 격리시키려면은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일단 얘는 위쪽으로 한번 아냐 일단 위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치료해 이게 초반에 격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아니 얘네는 너무 잘 퍼져 오오 아 인간적으로 너무 잘 퍼지는데 이거 그러면은 일단 아래쪽 격리할게요 일단 아래쪽으로 퍼지진 않을거야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로마쪽을 치료를 하면은 됐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저지만 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니까 이렇게 퍼지게 돼있어 어디로든 연구원을 뽑아야되요 이건 오케이 기술 업그레이드 됐고 오케이 야 좋았어 이런게 필요해 하고 팀 과학자 한 명 뽑고 과학자를 여기다가 뽑으면은 얘가 표본을 실시할게요 부시로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일단 아래쪽은 당분간 퍼지진 않을테니까 위쪽을 막아야되는데 얘는 로마 계속 치료를 하고 오케이 얘는 보자 뉴욕 한번 치료해보자 격리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아니다 사무실 하나 설치해 그렇지 돈이 많아서 나쁠 거 없어 아 잠깐 런던까지 퍼지네 오케이 런던 특성의 무생물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표면이 너무 쉽게 오염되었습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완벽한 환경입니다 변장에서 대피하고 오염을 제거합니다 하고 질병 확산 유발 행위를 바로잡는 인식 행위 운동 펼치십시오 대중인식 향상을 시키면은 오케이 이걸 해서 여기를 막고 그 다음에 얘가 병 퍼지는 걸 막을게요 치료를 하고 오퍼레이션이 성공 얘는 아 격리를 시키는게 나을까 요쪽 격리를 시키면은 소용이 없는데 보자 마리캐시를 격리를 시킬게요 아래쪽으로 못 가게 하고 얘는 계속 표본을 봅시다 오케 지금 표본이 6개인데 상황 상황 확률 증가 일단 림프설력증 하나 업그레이드 할께요 의사가 체질 아니야 나 이거 살릴수 있다고 위쪽은 안 퍼지죠 오케이 여기 더 터지고 괜찮아 괜찮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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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0이야 이제 30이고 지금 팀 한 명 더 뽑아 하면은 외교관? 이따 움직이는 거 빠르는데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의사는 없죠 안되겠다 싸네 가자 리옥 가서 일단 치료하고 연구원은 지금 계속 표본 뽑아줘야되요 표본 뽑고 표본 뽑고 표본 뽑고 요쪽은 치료래 치료하고 지금 이러면은 요쪽은 퍼질 일은 없으니까 얘가 여기다가 사무실이나 일단 지어오면은 돈 좀 더 뽑을거에요 오케 5만원 박테리아 변이 주가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미쳤네? 휴스턴에서 덴버로 퍼졌고 멕시코티스에서 아마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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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리서치 컴플리트 나 미쳤네 0권 늘려봐 더 채용해 내가 지금 방금 뭔 짓을 한 거야 이곳은 어차피 퍼질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바나를 막으면 이쪽으로 못 올 텐데 일단 치료를 가서 해봐 다 카르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어차피 표정이 없잖아 하는 것보다는 하루투루 건드리는 아 잠깐 얘가 하루투루 갈고 그랬네 일단 뉴욕 치료하고 이제 어차피 돈이 없죠? 로마는 지금 어차피 저건 없고 그러면 얘가 일단 카이로 쪽으로 가 있을게요 다카는 어차피 어디로든 번지게 돼 있어 그리고 카이로 들어오면은 카이로 격리를 한 다음에 이쪽 아 잠깐 백보건 어차피 터질 것이었으니까 이건 됐는데 어디야? 킨샤샤 저희 요원보고에 따르면 이곳 시민들이 공항에 빠질 질순이라고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라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입니다 감염이 확산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법 집행력이랑 이건 뭐야 언론 접촉 법 집행력 하자 지금 어차피 우리는 돈을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 네 요기 그러면 킨샤샤 요쪽 됐고 요기는 계속 치료를 갑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안 번져요 얘가 아니야 일단 요쪽은 하루투 갈 수 있지 하루투 격리 시키고 얘가 아 여기 격리 못 시켜? 일단 치료를 해봐 하고 일단 마드리드 한 번 치료하고 이쪽으로 번지는 거 최대한 봅시다 그러면은 연구실은 지금 뭐야 지금 한턴 남았죠? 표본은 많은데 지금 특성 연구를 못해요 지금? 요원은 얘는 뭘 하냐면은 표본 한 번 더 뽑 잠깐만 얘 체력 아 제발 야 부에론 사이레스 막아야되는데 이러면? 트레이트 리서치 컴플리트 얘가 이쪽 격리하고 미션 컴플리트 일단 더 퍼지는 걸 일단 막자 작업이 끝났어 너무 쉽다 연구실 가면은 오케이 림프섬 염증을 일단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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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턴이 필요한데 근데 살고있는 아시아만 방어 아니 그 뜻이 아니야 아 런던 지금 방어돼 있구나 베를린 쪽으로 퍼질 일은 없죠 아 근데 요쪽에서 요쪽에서 터져도 게임이 끝날텐데 일단 치료해봐 오퍼레이션 컴플리트 얘는 지금 어 보자 어차피 세턴이니까 그동안 너는 그러면은 여기 치료해서 조금이라도 내릴게요 이거를 하고 턴 종료 이거 막아도 그니까 막아도 안에서 안에서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비벼서 뭐야 얘도 왜 빠져 아 제발 55퍼야 아우씨 일단 치료하고 야 최대한 비벼보자 여기도 격리해 최대한 못보시게 막아씨 실패조건 이거 60까지 가면 끝나요 아 잠깐만 치료해 일단 치료하고 지금 그러면은 연구실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럼 한턴만에 쳐고 돼요 얘도 비벼봐 최대한 비벼봐 일단 치료하면서 비벼봐 오케이 아 또 한 명 또 요원 있었다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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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53 아냐 제발 오직 아 참전용사에 폭파이어 폭파이어 협박보부 폭박물에 접근할 수 있는 참전용사로 가볍게 불릴 일이 아닙니다 아홉살난 아들이 치료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고 야 격리 방어 일단 제발 아 아 아 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있었네요. 57 56, 55 하고 이니까 어 얘는 표본을 뽑아야 되죠 이러면 표본을 뽑아서 연구실에서 들어가 야 내 턴만 더 제발 내 턴만 더 내 턴만 더 아 이거 연구를 다 해야지 저게 돼요 내 턴만 더 야 54 육 육 육 벗지지마 안돼 제발 아 하렙 어렵잖아 아 아